아니 왜 정가훈 목사를 또다시 구속시키려고. 지금 저를 다시 윤석열 정부가 나를 또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의지가 분명해요. 정가훈 목사한테 손대지 마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데 밑에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다 지금 나를 잘라내려고 정가훈 제거 작업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해외 가서 교민청 거 다 해놓으니까 우리를 물먹이려고 동포청을 만든다고 또 합의를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정가훈 제거하려고 또 우리가 청년사업단 만들어서 지금 청년들 300만 명을 우리 쪽으로 돌이키려고 누가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돈을 지금 벌써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 주고 앞으로 일 시작하면 500만 원씩 주는데 이 월급이 지금 수백 명의 월급이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이걸 우리를 또 엿먹이려고 또 비슷한 정부에서 또 뭘 만들어서 한다는데 무조건 정가훈을 다시 재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 자판은 아니고 빨갱이는 아닌데 주도권을 가문에게 뺏길 수는 없다. 이래서 정가훈을 다시 재구속시키려고 하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체제와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을 때 결국 혁명이 필요하다고 초반부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체가 기존 DJ,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전 영역을 일종의 진지를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법부도 이렇게 장악이 돼 있는데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 아마 재판장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진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기존 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되는 것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사법부에는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와 그리고 민변의 대표를 했던 김선수 대법관으로 가 있어서 사실상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기존의 조파 세력들이 전 목사님이 이미 3.1절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 목사님을 풀어주는 한 이 혁명의 물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 단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정권 자체를 바꾼 광화문 세력의 힘에 압도돼서 실형을 선고를 못한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지만 그 세력들은 여전히 있고 현재 필요한 것은 기존 법치 제도, 우리가 말하는 헌법 제도, 법률 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진지를 장악한 상태에서 움직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숙법 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숙정, 숙법, 그리고 군, 숙경까지 예컨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종로경찰서장이 3.1절 집회에서 교부 앞부분은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부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도 기각 내버렸습니다. 사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부부터 저쪽 경복군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 밑에서는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지가 장악돼서 혁명을 거스르려고, 혁명을 못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김학성 교수님도 계십니다. 혁명은 사실 헌법 재정권력,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번 3.1절 집회에서 기존 체제, 기존 질서들을 이용해서 우리 헌정 질서 자체를 깨뜨린 세력들을 완전히 일소화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되고 이미 윤석열 정부를 바꾸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물밀듯이 그냥 확 밀고 나가야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게 이번 저는 3.1절 집회라고 생각되는데 그 천만 명이 몰려왔을 때는 결국은 전체 진지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이 한꺼번에 기둥부터 밑바닥부터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